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합의돼 선거철과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올해 미국의 신규 아파트가 50만 채 건설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공급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축보다는 여행과 쇼핑 등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mz세대의 소비습관이 파멸적인 지출을 불러 가난해질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대형 약품 공급사들이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폭류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스타파워 공중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소란 논쟁 지상전을 벌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오프라 윈프리 등 슈퍼스타들의 지지를 받으며 온라인 광고전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이민자 혐오 발언을 했다는 소란 논쟁과 블랙 나치를 자처했던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주지사 후보 등 주변 인물들의 스캔들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 등 세계주의 조기 투표 시작으로 대단한의 막을 올린 2024 미국의 선택에서 초박빙 접전 양상을 띄고 있으나,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상반된 최우선거전을 펼치고 있어 승부가 어느 쪽으로 키울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스타 파워들의 전폭 지원으로 압도적인 공중전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후보의 솔로 무대로 소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지상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블루월 세계주의 총력전을 펴면서도 승산이 생기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레드월 두 곳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여성 표심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며 최대 무기인 낙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경합지 지역의 낙태금지법으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의 유가족, 근친 상관이나 성폭행에도 낙태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젊은 여성 등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공화당 진영의 악재로 떠오른 노스캐롤라이나 마크 로빈슨 공화당 주지사 후보의 스캔들에 대해 그를 전폭 지지해온 트럼프 후보와 한데 묶어 선구광고로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마크 로빈슨 로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 자신을 블랙나치로 자처하기도 했고 10년 전부터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 포르노물을 자주 즐기면서 성적인 코멘트까지 단 것으로 언론에 의해 폭로돼 본인의 주지사 선거전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연방 하원과 대선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헤르스 후보는 온라인 선거광고에 트럼프 후보보다 20배나 더 많은 선거자금을 쏟아붓고 해서 공중전에서는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헤르스 후보는 이에 앞서 오프라 웬프리쇼에 출연해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스타파우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헤르스 후보는 이 쇼에서 나와 팀 월즈 후보 모두 총기 소유주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불가능한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유니버설 신원조회와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 시 사전 경고하는 레드 플래그 등을 도입하자는 최소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예배 트럼프 후보는 여전히 후보 홀로 솔로 무대에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지 아니면 통제불능인지 트럼프식 언사로 소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어 스프링필드에서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이민자 혐오 발언을 거둬들이기는커녕 곧 현지에 직접 방문해 아마도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발언까지 해 소란과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토론 발언 하루 전날 러닝메이트이자 오하이어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위원인 제디벤스 부통령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이민자 혐오 내용을 미리 퍼뜨린 바 있습니다. 워싱턴 퍼스트는 트럼프 측 인사 9명을 인터뷰한 결과 세 번째 대선 도전인 이번 선거전은 보다 잘 져지고 신중하고도 대통령까지 지낸 트럼프답게 펼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누구도 자제시킬 수 없는 못 말리는 선거전으로 벌어지고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2016년 캠페인 매니저였던 코리 루안도스키를 다시 불러왔는데 그는 성취물으로 피소돼 물러난 후 지나친 음모론자로 차단당하고 있는 31세 여성 로라 루머와 전국일주를 막 시작한 때였다며 주변에 이들을 투고해서 통제불능의 이상한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퍼스트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연방의부에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합의돼 선거철과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양당 양원이 합의한 임시 예산안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방 예산을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새 회계연도를 시작할 때마다 겪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를 이번에도 막바지에 가까스로 피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일요일에 3개월 동안 계속 예산을 지출하는 임시 예산안에 양당 양원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누구에게는 실망스러운 임시 예산이지만 선거를 40일 앞두고 미국민들의 일상을 도와야 하는 연방정부를 셧다운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 하원 대표와 척심호 상원 대표도 더 일찍 합의해 통과시켜야 했다면서 환영하고 나서 이번 주 안에 상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양당 양원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은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방기관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대신 공화당이 추진한 투표 시 미국 시민권 확인 의무화 조항은 임시 예산안에 부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권 증명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의 투표를 더 철저하게 막으려는 조치이지만 확실한 미국 시민권자, 유권자임에도 증명서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 민주당 진영이 의무화에 난색을 표시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임시 예산안에 시민권 증명 의무화 조치를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공화당 하원의 강경파들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플랜 A였던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가로막은 바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9월 30일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3개월짜리 임시 예산으로 단축하는 대신 민주당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시민권 증명 의무화 조항은 제외한 플랜 B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 불사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 마비에 대해선 입장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믿는다며 3개월짜리 임시 예산에 아무런 조항도 부착하지 않은 클린빌에 합의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 예산안에서는 두 차례 암살 시도를 당한 트럼프 후보에게도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경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경호 예산 2억 3,100만 달러를 긴급 배정했습니다. 공화당은 긴축 예산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두 번이나 암살 기도를 당했고 비밀 경호국이 인원과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자 대통령 후보 경호 강화에 신속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전에서는 이제 트럼프 후보는 물론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강력한 경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규 아파트 건설이 50만 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8년까지 200만 개의 아파트가 추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불확실성이 커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50만 채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3년 연속 아파트 건설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개발업체들은 무려 50만 호가 넘는 임대 주택을 완공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대비 9%, 2022년 대비 무려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2028년까지 200만 호의 아파트 매물이 나올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분석된 369개 대도시 중 약 47%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건설한 것보다 향후 5년 동안 더 많이 건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건축되는 미국의 평균 아파트는 916제곱피트로 전년 대비 27제곱피트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아파트 크기는 적어도 2014년 이후 가장 작아졌습니다.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개발업체가 건물에 더 많은 주택을 집어넣으려 하면서 축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구매 또는 임대할 주택이 전국적으로 부족하여 주택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스탈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대형 부동산의 평균 임대료는 2분기에 약 1,700달러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9% 높았습니다. 휴스턴과 미니에폴리스 등 상승세를 주도한 일부 지역은 지난 5년간에 비해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완공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카말라 해리스는 경제 계획 중 하나로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2만 5천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신축 주택을 짓는 주택 건설업체와 오래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도 포함됩니다. 임대료를 낮추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300만 개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 구입 환경이 악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MZ세대들은 저축 대신 여행, 쇼핑 등 레저, 오락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MZ세대들의 소비 습관이 파멸적인 지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난해질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MZ세대가 가난해질 첫 세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저축 대신 여행이나 의류 등 기호를 충족시키는 부분에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셜미디어에서 파멸적 지출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파멸적 지출이란 비관적인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감정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심코 쇼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킹스 비즈니스 스쿨의 금융학 수석 강사 베크스트롬은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사용하며 타인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나쁜 소식을 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MZ세대들은 나쁜 감정을 나쁜 지출 습관으로 전환한다고 베크스트롬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아주 오랫동안 부모보다 더 가난해질 첫 번째 세대라며 부모가 이룬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젊은 층들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의 국제금융보안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36.5%만이 자신이 부모보다 재정적으로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42.8%는 실제로는 부모보다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집을 살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새 차, 명품 옷, 여행 등에 투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28세 여성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며 오히려 수입이 적어도 옷과 여행에 돈을 더 많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출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연방정부와 대형 약국이나 약품 공급사들이 심한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가격 폭리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들 대형 약품 공급사들이 중간에서 인슐린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고 공개 비난하고 나서자 3대 회사들은 메디케어 월 한도인 25달러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며 강력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만 당뇨 환자들이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 가격을 놓고 연방정부와 3대 대형 약품 공급사들이 격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FTC, 즉 연방교역위원회는 3대 약품 공급사들이 처방약의 80%나 다루면서 중간에서 인슐린 가격을 급등시켜왔다고 비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FTC는 심한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구입해야 하는 인슐린 가격은 중간에서 3대 대형 약품 공급사들이 급등시키는 바람에 환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당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인슐린 가격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24%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인슐린 단가로는 다른 선진국 33개국 평균보다 무려 900%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인슐린 가격은 할인 가격을 적용해도 캐나다 등의 주변국들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당국은 비판했습니다. FTC는 특히 3대 대형 약품 공급사들은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을 악용해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회사의 인슐린을 낮은 가격에 많이 팔리게 하고 반대일 경우 비싼 가격을 책정해 안 팔리게 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개탄했습니다. FTC가 비판한 3대 회사들은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CVS의 케어마크RX, 시그너 보험회사의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유나이티드 헬스의 옵텀RX입니다. 이에 대해 3대 회사들은 인슐린 가격을 대폭 낮춰 판매해온 기록이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CVS는 메디케어 규정에 따라 인슐린 가격을 한 달 최고 25달러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인슐린 가격을 25달러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인슐린은 한 달 평균으로 18달러에 판매해온 기록이 있다면서 연방정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 해 동안 인슐린 가격이 급등해온 데다가 주변 선진국들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을 중심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들이 한 달 25달러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는 인슐린은 최근 들어 시작한 데다가 리베이트 관행에 따라 일부 약품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연방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